아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 이즈제도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455.3km 이고요. 발생지원역입니다. 지진의 규모는 4.3 이고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일본 혼슈 이즈제도에서 3월 10일 14시 51분에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본에서는 1월 이후 97번째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즈제도 같은 경우는 일본의 지진의 대지진의 발생 시점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즈제도와 오가사와라 그 다음에 여기 북마리아 제도가 있습니다. 사이판 쪽에요. 이게 일자로 되어 있는데 데이터들을 다 분석해 본 결과 이즈제도와 오가사와라에서 지진이 날 경우에는 근실에 일본의 대지진이 발생한다는 그런 제 개인적인 데이터 베이스가 있습니다. 북마리아나도 역시 지금 북마리아나 역시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북마리아나였고요. 여기입니다. 이즈제도 그 다음에 2월 4일날 본인 아일랜드가 이게 영업명이고 이름은 오가사와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가사와라 2월 4일, 2월 6일 4.7, 2월 26일 이즈제도 4.3, 3월 7일 이즈제도 4.1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즈제도와 오가사와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일본의 대지진과 연관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즈제도에서의 지진, 오가사와라의 지진을 좀 가능하다면 좀 어떻게 막고 싶다라는 안나하더라도 막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했을 정도로 중요한 지진이 오늘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이 동일본대 지진이 하루 전날이죠. 3월 10일입니다. 내일 3월 11일이 동일본대 지진이 난 날인데 그게 좀 시기적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이 달려있고 우리 인간들은 그저 하늘이 정해진 위치에 따라서 굴러가는 그러한 존재일 뿐이다. 제가 좀 철학적인 얘기와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 채널의 영상들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연배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직접 철학적인 종교적인 사색적인 얘기를 해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런 연배, 그런 나이대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20대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데이터라 할 때 거의 없다. 10대, 20대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연배가 되시는 분들이시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편하게 드리는 겁니다. 서로 간에 어떠한 인생의 어떤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하늘이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막고자 하지만 막을 수 없는 부분이죠. 과거에 많은 대가족들이 달라나고 행복한 가정을 이르더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철학적인 종교적인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삶의 굴레적인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우울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지제도에서 오늘 지진이 났기 때문입니다. 좀 안 좋은 시그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어제 아키타현 가타가미시에서 발생한 지진 역시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일본의 동쪽이 대부분 이쪽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방파제 역할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서쪽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만약에 얼마 전에 중국에서 지진이 있었죠. 중국의 칭다오 쪽에서 우리 서해와 중국의 중앙 경제에서 우리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중국의 칭다오가 어디있나? 칭다오 여기 있죠. 한 이 정도에서 났었죠. 우리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한국도. 만약에 지금 이 아키타현 가타가미시 덴노입니다. 이 덴노가 예전에는 그냥 덴노가 있었는데 지금 이 세 개의 조그만 어떤 정이 합쳐진 겁니다. 조그만 어떤 이런 것들이 지역이 합쳐져 가지고 이 가타가미시가 된 겁니다. 제가 덴노 정하는데 덴노 말고 나머지 두 개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덴노 이외 두 개의 지역이 합쳐져 송 세 개가 지금은 가타가미시가 된 거고요. 이 덴노라는 지역에서 지진이 난 겁니다. 아키타현에서요. 이것이 그렇고요. 그래서 이 만약에 이 넴노의 이 184km가 아니면 한 300km 정도 한 이 정도의 지점이었다면 아마 그러면서 규모가 좀 컸다. 7.35 이 정도였다. 꼬시마처럼요. 그러면 영향을 줬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정확하게 제가 뭐 그것까지 말씀드리는 건 좀 약간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정확하게 몇 km 정도였을 때 대한민국에 영향을 줄 것이고 어느 정도의 규모였을 때 영향지가 약간 데이터 상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저기 다시 시작하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이 7.0 이상의 지진이 그 아키타현에서 좀 더 서쪽으로 많이 틀었을 경우에 분명히 대한민국에 쓰나미가 올 수가 있다. 실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83년과 93년도에요. 그래서 과거에 저희 강원도에 강원도 임원항 같은 경우는 연안 지역에서 K자 형태의 해안 저지대가 발달하는 것을 피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피해가 갔었고요. 실제 과거에 저희가 어선 81척과 건물 44동이 파괴가 됐었고 호카이도의 옥구시리 섬이라는 곳에서 북서 해악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역시 37쪽에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제 물론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의 일이고요. 이게 이제 그 현재 저희는 2021년이니까 뭐 과거의 일이긴 한데 하지만 어떤 최근에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좀 대지진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지진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예측할 수 있는 지혜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최대한 예측을 하려고 하고 실제 어떤 예언가분들 혹은 뭐 지진학자분들 중에서 전에 그 호주에 예보관분이 맞추셨고 북일본 대지진 그 다음에 전에 그 6개월 전에 또 어떤 분이 그 화산섬을 그 볼케인 아일랜드 가지고 맞췄던 분이 있어요. 동일본 대지진 그러듯이 최대한 우리 인간들의 지식을 가지고서 맞춰 나가는 거죠. 근데 현재의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그 대부분의 지진학자분들이 일본이 위험하다. 아 일본 지진학자들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험하다. 실제 일본 기상청에서도 이제 위험 신호를 위험 대지진 관련된 위험 신호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도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일본은 위급한 상황인데 이거를 공론화 시키기 어려운 이유는 지금 일본이 이제 7월 23일이죠. 올림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3월 10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뭐 선수들 가겠죠. 일본으로 그러면서 그러한 시기를 놓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금 일본의 지진 상황에 대해서 어떤 뭐 언급을 하기 어려운 겁니다. 지금 중국 쪽도 마찬가지 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지진 상황이 위험한 이렇게 굉장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에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은 지금 자연재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굉장히 이제 여름이 되면은 또 중국의 태풍이라든지 또 산샤 때문에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중국의 동계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국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한 산샤 때문에 태풍 지진 관련된 얘기들을 아마 중국 정부에서도 하기 좀 껄끄러울 겁니다. 마찬가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에 88 서울올림픽이 있는데 그 시기에 앞서서 또한 몇 개월 전에 지진 관련된 일들이 있는데 그걸 공란시키기는 어려운 건 마찬가지 어느 국가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거는 그건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하지만 기상청 일본 기상청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일반 기상청들은 그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일본 기상청 아니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이렇게 좀 인폼을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최소한 경고신호는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어떠한 마지막 날 대지진이 났을 때 일본이 가라앉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침멀할 수 있는 일본이 침멀한다는 건 일본인들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일본 침멀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일본인들 스스로가 일본 침멀에 대한 영화도 만들었고 일본인들이 말한 단어 입니다. 그러니까 좀 최소한 대피할 어떤 기회 정도는 줘야죠. 그런 정보는 어 디스크로스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그런 정보들이 디스크로스 안 되고 계속 감춰질 때 크로스될 때는 굉장히 좀 불행한 그냥 가만히 대가족들이 가만히 밥 먹다가 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대가족들이 갑자기 뭐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니까 좀 한 번에 다 한꺼번에 모든 가족이 돌아가시는 그런 일은 없어야 겠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더라도 죽더라도 정책 생활을 해요. 죽더라도 죽을 땐 죽더라도 최소한 아 어느 정도 그 알고서 준비 대비를 하다가 죽는다면 억울하지도 않죠. 억울하지도 않게. 근데 그냥 가만히 목 모르고 있다가 넋 놓고 있다가 갑자기 지진으로 다 죽는다.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 교민들과 유학생분들도 일본에 살고 계시니까 염려스러운 거죠. 걱정 그리고 이거 분명히 또 한 번 말씀 드릴게요. 100% 지진이 난다는 건 아니에요. 100% 지진이 사쿠라지마의 음악 및 큐쉬의 메이저급 5개의 화산들이 폭발한다는 100%급 얘기하는 건 아소사는 물론 폭발했어요. 그쵸? 하지만 또 폭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예측만 할 뻔입니다. 예측에 대해서 지금 제 방송을 또 보시면서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신 분들이 계신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저는 민감하게 받아들이신 거 보다는 어떤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현실성이 있으니까 현실성이 있는 얘기들을 아 아니 현실성이 있다는 그렇죠. 개연성 및 현실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최근 지금도 오늘도 지진이 났고 계속 어제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을 생각하시고서 아 좀 뭔가 좀 테이크 액션 할 수 있는 뭔가 액티브하게 움직여 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일본을 좀 피해 있을까 만약에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만에 하나 한국에 잠시 와 있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은 지금 현재 일본에 여행을 가 계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본에 여행을 잠시 와 있는데 근데 일본에 있다가 잠시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좀 더 일본에도 남아있더라 판단할 수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의 판단이 아니다. 나 잠시 그냥 한국에 돌아가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행은 분도 중에도 그러니까 그러한 판단들의 어떠한 어디셔널한 어디셔널한 어떠한 어드밴테이지를 드리는 거죠.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일본인분이라면 이런 어드밴테이지를 일본인분도 마찬가지죠. 세계에 어떤 우리가 인류외적인 차원에서 인류외적인 차원에서 일본인분들도 만약에 불안하다 싶으면 대한민국으로 오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그 애니타임 이소케이예요. 괜찮아요. 웰컴 투 코리아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공평한 기회 공평한 기회를 드리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만에 하나 만분의 일이지만 지진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대지진이에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이 방송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유지하는데 여기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